저항에DD 헤어여 으아아이 얘에 투부 아아엉 그가 Claire's mother 어... 이거? 신경드릴게요. 네. 손님의 호텔을 드렸어요. 제게. 출입문이 완전히 열릴때까지 먼저 가가가지 마시고 도라산 안쪽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네. Aqui... 내가 손질! 나는 바다의 생활을 가져올 때 나는 뭐지? 나는 거짓말을 잡아보왔서 난 너가 언제까지 나는 아쉽게 나는 아쉬운 일을 지치해줄 나는 아쉬운 일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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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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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투부!